현대 자동차 그룹 초고속 충전 브랜드 2핏 공개 사진 등호 현대차 현대 자동차 그룹이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 그룹은 새롭게 준비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 브랜드 2핀을 23일 공개했다. 모터스포츠 레이싱의 피트스톱에서 영감을 받으니 빛는 전기차를 위한 피트스톱을 지향한다. 충전과 연관된 모든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충전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2핏의 핵심 가치로는 빠르고 쉽고 편안하며 프리미엄을 제시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의 800V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2핏 충전소에서 약 18분의 80% 충전이 가능하다. 이는 5분 충전으로 약 100km 주행이 가능한 속도이고 기존 충전 시간보다 최대 50% 절감한 수준이다. DC 콤보 타입 1위 모든 전기차도 2핏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2핏 충전소는 별도 조작 없이 인증, 충전,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플러그 앤 차지 기능을 적용했다. 기존 여러 단계를 거쳐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올해부터 신규 출시되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는 모두 플러그 앤 차지 기능이 탑재된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 그룹은 2핏 충전소에 디지털 월렛을 적용해 충전소에서 충전 사업자별 별도의 물리적 카드 없이도 인증 및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충전소 만차 시 대기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앱 대기표 발급 시스템인 디지털 Q 서비스도 적용했다. 전기차 충전 고객 편의를 위해 충전기에 무겁고 뻣뻣한 케이블 사용성도 개선됐다. 자동 높낮이 조절, 회전 기능 및 보조 손잡이 등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더하고 충전기 손잡이에는 자동 살균 LED, 발광 요기호드를 설치했다. 이 밖의 2핏 충전소는 캐노피 건축물로 만들어져 악천 후에도 고객이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2핏 스쿠어 충전소는 다음 달 중순 전국 12개 고속도로 휴게소 72기에서 개소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요 거점에도 충전소 8개 소 48기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 자동차 그룹 관계자는 초고속 충전소 20개 소 구축과 혁신적인 충전 경험 제공은 2핏 브랜드의 시작이라며 올해부터 충전 생태계 플랫폼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전기차 시대에서의 미래 사업 및 혁신 상품을 창출해 국내 충전 인프라 산업이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한경닷컴 기자 샤양119의 탱경.콘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퍼넷 탱경 현대한경닷컴 기자 샤양119의 탱경.콘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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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경.콘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